오늘은 부랑 새집을 가볼까 합니다. 새집을 가서 부도 집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려고요. 뽀뽀 렛츠고! 이제 고칠게 좀 사서 우리. 뽀뽀 달러 달러 달러. 뽀뽀 렛츠고! 나 좀 더 큰 거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웰컴 쥬쥬 쥬쥬 어 나도 울고 싶어 구 너네 집이야? 뭐야? 얘 뭐야? 구 너 뭐야? 벌써.. 벌써 느꼈어? 벌써 탐색해야 돼 구구 벌써 어? 저거 여기 먹을 거야 이제 처음 와봐? 어 처음 와봐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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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 너무 귀여워 clock 구구 우우 구구 우우 보 alar 이동 Hi 빨리 郭ě 어? 돌아가볼까? 가보자 5층 가보자 엉기죠 엉기죠 그거 엄마 아빠 룸이야 괜찮은 것 같아? 집 어떠세요? 사장님 집 어떠신 것 같아요? 맘에 드세요? 맘에 아주 쏙 들어가시는 것 같네 여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아주 그냥 창문 또 이렇게 있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여기다가 소파 같은 거 놔가지고 부랑 엄마랑 이제 소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곳 만들 거야 어디 가노 아 이걸 좋아지는 거고 우리가 기사할 때는 이걸 여기 그냥 싹 다 비율이 좀 이뤄서 왜? 비율이 좀 이뤄서 비율이 좀 이뤄서 그래도 벨트 좋아하면 얘 많이 놀 수 있네 그래서 날라로 놀러오게 해서 하고 있거든 뒷바닥에서 야 너 그렇게 안 놀아도 나중에 와서 놀아 아우 난 너 모르겠다 구야. 일로와 봐. 구. 도와 봐. that's fine! 굿보얘. Good job! 아 진짜 아는거야. 구, come here! 그러는거야. 마사로ò이. 그러네 이렇게 부가 띄워놓으니까 또 크네 여기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끊긴 하나? 둘이 잘 넣으면 좋긴 하겠다 아 마당 너무 좋다 진짜 진짜로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아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어 뭐야 들어주는 거 아니었어 뽀뽀 생이별이야 오케이 안녕 아이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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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부 여기는 방충만이 찢어질지 않다고 어 어 정기가 타네 응 그럴수라고 아니야 돼 이거 내 입술까지 푸셔야 돼 이거 펄팬은 이거 이거 야 옛날 거라도 올랐어 올랐어 달려가고 뭐 죽였어 근데 지금 다행스럽다고 그치 지금 이미 한번 봤어 아니 올라오는데 어 마이 이거 너무 힘이 세 너무 힘이 세 down mo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